미쳤다. 미쳤다. 대박이다.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마음 비워. 마음 비워. 맞서서. 괜찮아, 괜찮아. 전혀, 전혀. 나 지금 처음으로 소름 돋았어. 온몸에 다 돋았어. 나 지금 처음, 처음. 너무 좋다.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한 거야. 우리 반성해야 돼. 진짜 레전드야. 그만해, 집에 가자. 우리 끝났어. 여러분. 투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미쳤네. 박준영 씨 아직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. 노래가 끝났어요. 분명히 세계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셨습니다. 나는 다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고우림 씨. 아까 마마시타라고 그런 거예요? 그때 마마시타라는. 너무 섹시한 거예요. 남자도 여전히 다 녹았어. 마마시타고? 이제 뭐 사랑하는 여자나 좋아하는 여인에게 하는 스페인어 중의 하나인데요.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려야 됩니까? 다시 한 번. 지금요? 예, 예. 열러세, 열러세. 마마시타, 마마시타. 형. 오빠. 남잔이는 내가 봐도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. 다음 생에는 데이스턴. 이제 사오는 여자. 역시 고 시즌들이 좋아.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셨어요. 마마시타. 정말 제가 많은 여행을 가보지 않았는데. 지금 보라카이 해변에 온 줄 알고. 보라카이. 데킬라 진짜 마시고 싶었습니다. 그건 뭐 충분한 거 아닙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즐겁게 즐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스페인의 클럽에 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배두시런이 아니라 배두훈 형이 배두시런. 배두시런. 장난 아닙니다.